아 진짜 감동이야 진짜 감동이예요 리헨이는 지금 웃겨요 제가 이렇게 뽀뽀하잖아요 그래 그래 해봐 해봐 한 번 해봐 이러면 진짜 못해요 아니 진짜 왜? 내가 하면 돼 언니 하면 안 돼 나 안 해 이렇게 대주는 거야 안 돼 안 돼 그래 대주면 안 돼 언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민호가 그렇지 않았어 응 나중에 써야겠다 야 오늘 뭐 하던데 댓글 쳐봐요 아 우그래네 넌 지금 쳐는 거겠다 민호가 감동받았잖아요 아 지금 울고 있네 뭐야? 아 근데 진짜 데니스랑 디타가 부부 같은 게 저랑 셋이 자주 맡을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네 진짜 데니스가 이렇게 그 바구니를 갖고 있고 이제 둘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보고 있으면 진짜 부부 같아 아니 그러세요? 핸드폰에 저 언니 부부로 되어 있어요 아 진짜? 네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 호포로 하자니 앞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 와 와 아래까지 이거 이거 입었네 아 V LIVE 하고 있었어? 와 알고 있었잖아요 형 V LIVE 하고 있었어요 형 가야 돼서 어디 가요? 알잖아 아 진짜? 뭐 하러 가겠어? 형 이거 하러 가지 자랑 좀 해줘 형 앨리스가 만질 순 없잖아 앨리스가 여기 와서 여길 우와 감사합니다 하면서 만질 순 없잖아 Paint 소재ody 액 Потом 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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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